무한메드 페툴라흐 길레는 터키의 저명한 교육자이자 이슬람 사상가, 평화운동가 및 처자이다. 한국어로 표기할 때 페툴라 부분에 대한 표기가 페툴라흐, 페툴라흐, 페툴라 등으로 가지각색이다. 페툴라는 아랍어 위 터키어식 도금 변이영으로 신이 정복이라는 뜻이다. 아랍 문자 표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터키어로 쓸 때 페스, 위, 티, 와, 에이치는 별개의 두 자음이다. 따라서 페툴라흐는 외래어 표기법 국제음성기호 한글 대조표에 따른다면 페툴라흐 또는 페툴라흐가 되어야 한다. 국립국어원 터키어 표기법 시안에 따르면 마지막 자음, 에이치는 살려 적고, 티는 무성 자음, 에이치 앞에 옴으로 받침으로 적어, 페툴라흐가 된다. 페툴라흐 길레는 1941년 터키 에르주룸에서 40km 떨어진 곳에서 태어났다. 이맘의 아들, 젊은 시절에 그는 무슬림 사상가의 제자가 너사이 말했다. 위대한 신비 페르시아 시인의 작품에 의해 다른 사람의 사이에서 매력을 했다. 잘랄 알딘 루미 뿐만 아니라 알 가잘리의 생각에 의해 1966년 그의 설교에 반복되는 테마 썸어나 이동대 솔직한 접근 방식에 하나피가 정착하기 시작하고 그의 설교에 참석 충성의 대상을 확장하기 시작했다. 빌레는 사원 및 기타 공공장소에서 설교를 하고, 아나톨리아의 여러 지역에 널리 방문하고 학생들 사이에 자신의 이념의 확산과 그의 운동 내에서의 모집 활동에 특별한 관심을 표했다. 그의 오랜 경력, 정치적 행동주의 및 터키 중앙 정당과의 관계로 그는 유명 인사가 되었다. 터키의 도시에서 활동하는 공산주의와의 전쟁을 위한 협회 창립자 중 한 사람이다. 빌레는 동맹, 부패에 대한 스캔들 후 파산 그해의 등장 2013년까지 터키어 대통령이 레 제프타이 이프 에르도안에 가까운 동맹국이었다. 에르도간 총리는 에르남성의 akp자에게 부패 혐의 배후에 굴런 비난. 에르도간 총리가 이끄는 정부는 2013년 12월 초에 결정했다 직후 대학 예비교육의 민간기관에서의 많은 닫습니다 터키. 빌렌에 의해 터키에서 창설됨. 에르도간 총리는 몇 시간 동안 빌렌하여 고급 부패 혐의는 그의 그의 남자와 국가보안 및 정보의 의임 구조에 침투하는 것을 목표로 오래된 동반자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의 정치적 위제에 있다고 말했다. 빌렌은 에르도간 총리의 당이 집권하기 전에 2000년에 그를 참여 과정에서 빌렌 터키어 법무장관 직면하고 있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 빌렌은 이전에 부재로 판단되었지만 어도건의 정의개발당이 권력을 행사했을 때 2008년에 그러한 혐의로 기소됩니다. 그는 현재 터키 법원이 원하는 주요 테러의 터키에서 전력당국이 테러의 조직이라고 하는 전류를 구동하는 비난이다. 터키 법원은 빌렌에 대한 체포 명령을 내렸다. 터키 빌렌을 송환하기 위해 미국을 요청했다 그러나 미국이 같은 주장에 과도한 신뢰를 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에르도만이 주장하는 2016년 7월 15일에 군사 쿠데타가 실패한 이후 터키는 새로운 인도 천구를 제출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